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김용빈 신임 승관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당신들이 받아들여라 최종안을 갖고 오느라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김용빈이 그 앞에서 그냥 알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서 그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의원님 네 날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김용빈이란 사람 보삼위 당해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그렇게 이러면 당한 겁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죠? 선관위에 그냥 노예한 인간들이 다 보쌈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싸버린 거죠. 그런데 김용빈이 들어가가 2주 지난 다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들이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참말하는 것을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 대패입니다. 나는 이 민족의 민족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회의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러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밝혀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죽을 때가 돼서야 내가 죽네 이렇게 생각하냐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들 다 사람들이 사냐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 꼭 죽을 때 뭡니까? 내가 죽는 모양이다 이렇게 깨우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한쪽은 목숨 거는 거고 다른 한쪽은 목숨 안 거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의 악의적이고 악랄한 의도를 왜 악의적이고 악랄한 의도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포함한 국힘의 요직들이 이 영상을 봐야 됩니다. 선관위 부정성을 못 막으면 이번 총선은 국힘이 대패입니다. 그래서 난 한동훈이가 무겁게 똑똑한데 서울법대로 갔으니까 똑똑하고 말재치가 있으니까 똑똑한 거죠. 그러나 사람의 이름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옳은 것을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다 쇼하고 있는 겁니다. 인쇄 나린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쇄는 인쇄고 나린은 나린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관위 관리규칙에 의거 인쇄 날인을 선관위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칙의 상위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무력화하면 됩니다. 대통령 조항의 실성은 윤 대통령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대통령령의 신설조항에 법 제158조 3항의 자신의 도장이라 함은 자신의 개인 명의 도장을 말하며 찍은 도장의 인쇄물을 사인 란에 인쇄하여야 하는 것을 아니한다. 대통령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여러분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대통령 중심제는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70% 이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공천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이 때문에 총선이 대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중차단 문제에서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 강화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말조차도 대통령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 못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관심으로 깔아뭉개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치룰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악한 짓을 하고 나서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비용을 치룰 것이고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이렇게 알 겁니다. 사람들이 병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시의 날이는 다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판사 영감님들 공직자를 공부 좀 하시오. 날인 자체를 인시하면 이것은 날인이 아니라 인시이고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따라 부득기에서 투표관리관 사인 자체를 인시해야 된다면 인시한 다음에 투표용지 교부시에 원본대조제라고 기재하고 투표관리관 사인을 한 번 더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 대만 투표를 보고서도 정신들을 못 차리면 인시의 날이는 부정선거를 위한 비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시의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는데 그러면 부동산 거래시에 위조인감을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겠네요.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부정선거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의 사용에도 합법이라고 했으니까 인시의 위조인감에 대해서도 합법이라고 판결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온통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도장을 인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장을 인시하는 나라 합법화시키는 대법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시는 인시이고 날인은 날인인데 서로 다른 말인데 어찌 한 단어를 취급하는지 우리보다 많이 배운 자들인데 뭔가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인시의 날인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이지 인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시의 날인한 서류를 가지고 관공서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폐지해야 될 서류가 맞습니다. 인시의 날인 내 투표지는 폐기되어야 될 투표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의 기로 돌리는 나라가 이게 선거입니까. 선관위는 원본과 복사본도 모르냐. 재판 시 재판부도 사본을 정거자료 사본을 정거물로 인정하느냐고. 인시의는 위조지표와 같은 거지.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알려줘야겠냐. 인시의는 대중 대량 생산이고 날인은 개인 개별적이고 말 자체가 자기당착이며 참 웃깁니다. 인시의 날이란 말은 정거 비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지 않아 또 보지 않아야 될 일들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순조로운 인생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게 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선거를 어떻게 바로잡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을지 꿈에 생각 안 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